전로의 전개다니는 길에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접지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로는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절연을 하지 않으면 전이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로부터는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접지에 대해서는 접지 부수박 그 다음에 도 접지 문에도 이렇게 접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울타리 접지 울타리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기 외암 기기 외암에도 왜 이런 걸 하냐면 물로 얘기하면 물이 누수가 돼서 물방울 뚝뚝 떨어지면 어쨌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 누전이 되거나 누설이 되면 그 전기가 이런 금속제 외암에 모여 있다. 그럴 경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지면 그때 전기가 사람의 몸을 타고 다시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적에 있는 것을 접지를 한다. 접지라는 얘기는 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펌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물 밑에 있는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물을 받습니다. 물이 받으면 오래놔두면 물이 자꾸 올라오겠죠. 전기도 마찬가지 누전 전기는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있는 바닥에 내가 배수구를 뚫어서 그 배수구를 밑으로 내놓으면 물은 그 배수구를 타고 땅으로 떨어지면 그 판은 물은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는 어떠한 외암에 이런 식으로 외암에 모여 있는데 얘를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거기에 모여 있는 누설된 전기들이 전부 다 땅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접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은 옴이죠.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DC전압이 250V입니다. DC, 직류가 250V일 때는 절연저항이 0.5배가 나머지 250V가 넘으면 전부 다 1메가옵니다. 250V에 0.5, 이거를 축시하십니다. 여기서 특별전압이라는 얘기는 인체를 위험을 처리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인데 이거는 뭐냐? 비접재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그 다음에 수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절연이 잘 안 됐을 때 감전사고 난 거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하고 같다. 기능상에서는 이렇게 SLEV나 PEV, FE에 대한 용어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항은 뭐냐?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듯이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압은 저항과는 비례하죠.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압이 크면 저항도 올라간다.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이 꼴을 등식이 있는 쪽은 전부 다 비례합니다. 근데 같이 있는 얘와 얘는 반비력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10이면 2 곱하기 5 이러면 되죠. 그러면 5가 10이 되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온다. 그래서 반비력 관계다, 서로 관계가.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R을 구하면 반비력 관계니까 반비력은 분모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식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어떤 전압 나누기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설 전류라는 얘기는 일반 전류가 아니고 절연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누설 전류가 안 세워 나오면 절연 저항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것이 적으면 적으면 적을수록 얘는 올라간다. 그래서 절연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라는 얘기는 최대 공급 전류에 rant을 상상한 거죠. 나머지 다음 분야 합니다. 다음 분야 그래서 도전 들어오더니 그는 하나도 둘 새 삼 해안 저번 티 하나도 왔 이리 이리